따져서 말을 해줘 완전 그 맵 끝에 뭐 10시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뭐 찾아갈 수 있잖아 좌표로 하려면 계속 그 스크린샷 찍혀서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제 가는 게 10시 방향이거든? 10시 방향으로 11시 11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10시와 11시 사이 10시와 11시 사이로 지금 가고 있거든? 11시? 12시? 12시 로프가 있다는 거지? 10시 30분 오케오케 10시 30분 방향 로프가 있을 거야 근데 로프가 있는데 로프가 있는데 지금 11시 24분 맞을래? 어? 맞을래요 님들? 11시 24분 뭐야 폭포 있다 폭포 폭포 폭포가 나오나 여기서 원래? 어 저 나 길이다 길 통나무 다리 통나무 다리가 폭포 있어 지도 보고 있는 사람 고호급 시계 쓰면 갈 수 있대 2000장 감사합니다 그 옆 그 옆 그 옆 그 옆 맞아? 이 옆이야? 왼쪽 폭포 왼쪽 폭포 알았어 폭포 폭포 왼쪽으로 폭포 지대 폭포인가? 그럼 9시 방향? 폭포? 폭포로 가는게 아니야? 가는게 아니야? 거의 다 왔다고? 폭포에서 어디로 가야돼? 폭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좌측 우측 좌측 우측 가는게 아니라 폭포 근처에서 차 세대 버려진 곳 찾아오케 폭포 근처 차 세대 버려진 곳? 알았어 차 세대가 버려져 있다고? 차 세대 파리바게트 앞에서 직진하라고? 시끄러 고스트레이트 앤턴라인트 앱 더 코너가 왜 없냐? 왜? 어? 왜 코너가 왜 없어? 존 코너가 왜 없냐고 붙여줘야지 잘못 온 것 같은데 차 세대? 차 세대가 있다고? 차 세대가 있다고? 춥다 지금 추워 지금 이게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거거든?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차 세대가 있다고? 차 있을 곳이 아닌데? 어? 등 뒤에 귀신 있어요 네 천장 감사합니다 하마귀신 측 하아 벽 따라서 쭉 왼쪽으로 가는길 곰 볼수도 있음 오케이 알았어 이거 길 아니냐 이거 길? 길 맞지 이거 길 길 길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로 시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배고파 배고파 탓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 이 다리 아까 그 다리 아냐? 아이씨 때려 그 다리잖아 폭포 여기 있잖아 그리고 돌아왔나? 뭔가 이상한데 아이씨 어디야 여기가 쟤들 가고 있는 거 맞나? 차 세 대가 어디 뜨는 거야 대체 저 차인가? 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차 세 대 찾았어 차 세 대에서 어디로 가야 돼? 차에다 두 대? 세 대겠지 뭐 논쟁이지요 논쟁이지요 오게 알겠어? 철리 오! 칠리 다 이곳은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어디로 가야돼 차세대! 차세대 여기서! 스테이크 겁나게 많네 스테이크 겁나게 많네 차세대 어디로 가야되나 이까? 스테이크 겁나게 많네 이대로 쭉 가면 되나? 아는거 같은데 길 따라가면 나오겠지 뭐 파란차! 보.. 보는 방향으로 도끼 알았어 좋아좋아좋아 나이스 피곤하다 회생 늑대에서 하루 자고 로프만 발견하면 되는거잖아 그죠? 처음 가본 데라 내가 까막눈이야 늑대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 불탄집 있어 불탄집 불탄집 있는데? 아 뒤쪽인가 보다 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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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그 집 맞아? 오케이 로프 옆에 방공호 있어? 로프 옆 로프 옆 아! 이런씨 갑자기 왜 난데없이 오케이 방공호 방공호가 있을 확률이 있다는거지? 무조건 있는게 아니라 들어가 아 도대체 루프 옆에 방공호는 고정 리젠 방공호라고? 루프 옆에 방공호 없는데? 어디 어디 아 그러네? 대박 고정이야 이거? 방공호가 고정이야? 내가 자고 갈까? 자고 갈까 일몰까지 아 고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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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빅사이즈야 허허 대박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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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네 그냥 말그대로 방공호라고 하기 좀 그러네 어쨌든 뭐 진짜 방공호 들어가면 아이템이 그냥 막 들고 갈 수도 없을 지경이야 물론 난 들고 갔지만 거북이 기어가는 속도로 갔지 이게 뛰지만 않으면 돼 무게를 50kg 60kg 들고 다도 돼 뛰지만 않으면 돼 마치 행군하는 듯이 예 뛰지만 않으면 되거든 하아 여러분 저 예전에 유로트럭에서 100% 고장난 트럭으로 그거 미처 난수하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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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남았는데? 회색 늑대산 정상에서 회색 늑대산 정상에서 46kg야 지금 자고 가는게 낫겠는데요 한 2시간만 자고 갈까? 고민되네 장작이도 너무 많다 물 얼마나 남았지? 2.98리터? 나 오늘 잔다 그러면은 갈까 그냥? 그냥 갈까? 그냥 갈까? 그냥 갈까? 아니 근데 가서 바로 쉴 수 있는 곳을 찾을 거 같지가 않다 그니까 자자 여기서 그냥 10시간 날리는 거 말아 10시간 날리는 거 말아 네 옷을 확실히 누벼 있고 확실하게 하는게 낫겠지 3시간 남았다 3시간 남았다 갈까? 히로독 얼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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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자야돼 자는게 맞아 하루..하룻밤만 쉬고 가자 불 피울 수 있나? 아니 방공허에서 불을 못 피우더라고 뭐 당연한건지 뭔지 몰라도 불은 뭐 안 펴도 불은 뭐 안 펴도 장충탄도 안줘? 방공허 뭐 이래 개후셨구만 레턴킹 얼마 남았나 2.83리터 와 절묘하게 똑같네 0.89리터 있어 둘다 절묘하다 절묘하다 진짜 아 나 이 소리 너무 좋아 아 나 이 소리 너무 좋아 정리도 너무 많아 여기다 보관해 놓고 가자 다시 할지 안 보 같아 다시 할..다시 올 일이 없는데 나무 할 일 있나? 이거 주..자 제대로 해야돼 할거만 칼 필요 있나? 필요 없어 도끼 도끼는 들고 가자 지렛대 네 총기손진 해야될수도 있고 천 세개 필요하고 천 세개 필요하고 창나무 장차 내일 태워버리고 오케이 도저할 필요 없어 무게 최대한 줄여야돼 최대한 줄여야돼 최대한 최대한 줄명사 너무 많지 않아? 하아 다시 어차피 여기 와야되는데 잠깐만잠만 아 생각하자 회색늑대 갔다가 회색늑대랑 여기랑만 이어져있는거잖아 그치? 회색늑대 갔다가 다시 기쁨의 결국 왔다가 해안고속도로 해안고속도로 해안고속도로에서 등대잖아 여기 다시 와야된단 말이야 그럼 로..어차피 로프타로 일로 오겠네 그러면 그럼 조명탄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래 총 있는데 굳이 조명탄 쓴다? 그것도 그것도 에바지 에바 터는 각이지? 네 두개 해주고 웃음 필요가 없어 먹을거는 충분히 챙겨가는게 마..맞는거 같고 말린가죽 하아 이쁘미키 필요없어 하나는 장장만 이제 저기해버린다 자자 두시간 남았다 너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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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없나? 고철조가 지금 해놀..해놀만한게 뭐가있나? 손기손질 연마도 다 해놨고 필요해? 불? 아 커피 타놓을까? 아 커피 타놓을까? 커피가 지금 다섯잔 있거든요 커피 타놓는것도 괜찮겠다 일몰까지 저기 나왔으니까 커피 타놔야지 커피 타놔야지 팬들도 타놨을 tattoo 이쁘끼려 프롬 타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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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된다.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2시간이 7분 남았어.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한정상이라.. 체감원도 엄청나다.. 2일 남았나? 바로 먹고 튀어야겠다.. 아이씨.. 피로도.. 으아.. 등장맥을 가능하냐고요? 그럴리가 있어요? 헉.. 피로도 봐.. 미쳤다.. 이리갖고 왔지.. 아까 방금.. 아.. 피로도.. 너무 무거웠나봐.. 16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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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주면 알겠다.. ил.. 장작 있으면..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넘나 추운거. 좀만 잤다 아까 피로도가 너무 쌓였는데. 관리해줘야지. 기름 써. 시간이 생명이지. 한시간만 자자. 좋아 좋아. 피 한잔 마실까? 굿뜨. 베리 굿뜨. 아 커피 데워서 먹을걸. 에이씨. 됐어 됐어 됐어. 라이터 기름 몇개 남았지? 하나? 쓰읍. 하나 맞네. 어. 팀볼프 여긴 처음 와보는데요. 득대가 아주 많을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득대라고 이름이 붙었으니까 말이죠. 정상은 어딨어요? 아까 아까 그거 뭐 어딨어? 내비게이션 어디갔어 내비게이션. 비행기의 잔해. 랜딩기어 지역. 이름만 랜딩기어고 아무텐도 없네 씨. tom. 째. 碌 선생님. we can do prison. 그의 하루라고 말하냐면 뭐 멀리지. 대비한 어딘가 말을 테스트 along. W-1-2-1-3-2-0-4-1-2-3. С-1-4-1-2-5-2-2-1-1. 정상으로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말이야 맵 가생이엔 없을 것 같애 그쵸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회색 늑대 산 정상 정상에 뭐 집같은게 있지 않을까? 정상에 집같은게 있을 것 같애 강따라 가보자 강따라 강따라 가자 강따라 지금 비행기에서 강으로 갑니다 비행기에서 강으로 우시라님은 누구야? 흐흐흐흐 우시라는 부분 곰은 없지만 늑대는 많을 것 같은데 해안가네 흐으힝 집이 있는데? 크리스탈 호수 황티디 왜 크리스탈 호수야 크리스탈 호수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템을 놔둬야겠다 일단 자, 저기로 갔다. 저 집에 뭐 좋은 거 있을 것 같다, 이제. 크리스탈 호수.